가족의 장시간 형 전화기 어딨어? 어? 전화기 왜? 안녕하세요 야... 뭐예요? 제트 플립? 야영석님 지금 밑에서 공기 구워주시고 계시죠 네? 왜? Ya 진짜 너무 이쁘다 야 핸드폰 이쁜게 중요한게 아니고 Lawn vs Fact 이거 좁히면 또 reflected 화만 여기 만 brethren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 어디에요? 어디냐고요? 저요? 네 쇼핑쇼하고 가는 길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갔어요? 쇼핑할 데가 없던데 다른 데 가요? 저한테 사생활 있잖아요 뭐라고요? 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참나 나 갑자기 순간 뭐 시발마를 안 버렸어 형한테 아 진짜 뭐 이렇게 먹을 거랑 이거 통화를 계속 해야 돼 지금? 어? 통화할수록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노 계지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끊어요 빨리 와요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하나만요? 형 배달의 민족 잡아봐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여기 두 손으로 배달의 민족은 자기 위치로 뜨잖아 이거 입어야 되는가 봐 왜? 나 봐 왜 어디서 이쁜 걸 고르려고 해? 이게 내게 주는 게 어디야? 모르지 마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공감 가위바위보 해 고급 이 바지는 화려한 게 제일 나은 거야. 두 개가 낫네. 야 라면 먹을 사람 없어? 제덕아 라면 먹을 거지? 근데 형 비 와서 불을 못 대. 냄비도 없네? 거기다 물 저 줄 어떡해. 너무 억압하다 지금. 너무 막막해. 야 그거 너 걷다가 라면 하나봐. 뭐? 나는 하나봐. 뭐? 아니 재진이 있어가지고. 아니 불을 어떻게 씹히냐고. 재진아 휴지 좀. 좋아. 야 손발이 착착 맞는구만.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하려는 거지? 어. 됐어. 신문이 좀 더 날까? 30개는 찍을 때마다 비가 와? 비가 너무 많이 와. 라면 끓이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무슨 말도 안 되게 이렇게 30개는 찍을 때마다 비가 와? 그래서 꼭 천막을 치게끔 일부러. 이렇게 라인 먹을 수 있어요? 냄비를 여기다 해야 돼? 와. 냄비가 이거밖에 없네. 이거 씻어야 되잖아. 연정아 누님이 깨끗하게 흔들게 잘 알았어요. 그 집이 아니야 여기가. 같은 집이라고? 아니 연정아 누님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 같은 집이야? 그러니까 안 봤다는 얘기지. 아니 무슨 아침부터 라면이야. 너 안 먹는 다음에 자 너는. 못 잔다니까. 왜? 합숙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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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중 씨가 기상시간이 다 같아 다? 네 명이? 어 무조건. 그게 합숙이라서. 그게 합숙이지. 전지 훌륭한 것처럼 하면. 아니다 좀 넣어봐. 지금 라면이 급하지 뭐. 뭐라도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서 먹자. 부숴먹자. 아잇 잠깐만. 쟤가 이리 다 들어가는데? 에이. 다 씻어야지. 야 먹자. 먹어보자 그래. 그래. 먹자. 먹어보자. 이런 데 오면 또 더 배고파. 말도 안 돼 얘. 아 골로 갔어야 되는데. 뭘 골로 가 골로 가기는. 불이 은근히 세네 이거. 물 세. 물 세 세. 날 바라봤다 진짜. 뭐해. 불이 되게 극단적이야. 왜? 불이 극단적이야. 상한 거 아니면 XX도. 둘 중에 하나 중단을 맞출 게 너무 어려워. 장수환 한 입도 안 줄 거야. 뭐라고? 자급자족이니까 자기 한 사람이 먹어. 최초. 나은우. 공간장에 의사한 것인가. 제이어스가 나은게 하자. 응? 이런 것 próxima. 자급자족. 공간장에 의사한 것 같다. 승관. 가 awe 기가 막힐다. 그릇도. 아 됐다. 이야. 나온다.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라면 어디서 먹어? 여기서 먹어? 어디? 들어가서 먹어? 들어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먹어야지. 어디? 여기서 그냥 먹는 거야? 여기서 그냥 먹어? 맛있지? 응. 먹고 있냐? 응. 엄마하지? 맛있어. 재진아, 안 먹어도 돼? 응. 아, 추워. 갑자기 너무 서럽다. 맛은 있다. 재진아, 와서 맥주나 한잔해. 그래? 아, 추워. 그래. 잘 지내봅시다. 2박 3일, 어? 재키에 합숙을 위하여. 그러니까 넣어두라고. 혹시 모르니까 이 맛을 기억하면서. 불쌍해 보이죠? 네? 삼시세끼 안 드세요. 삼시세끼 아니잖아요. 삼시세끼는 식사할 때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그러게, 되게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마 기존에 삼시세끼 음식이랑 우리랑은 전혀 다를 거야. 우리는 되게 자극적으로 먹을걸? 건강식 아닐걸? 어, 저거 벌집통 아니에요? 어? 저거 뭘. 원래 살던 김 할아버지가 가장 안 끼시는 양. 저것도 먹어도 돼요? 안 돼, 야. 죽어. 아, 사람이야 제일 안 끼는 거라냐 나와. 가장 안 끼시는 거. 그리고 간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공지는 좋은 것 같아. 이게 딱 1회 엔딩이야. 엔딩 자료야, 엔딩 화면이야. 이렇게 닫혀야 돼? 아니? 저, 저게만. 저, 화고 있는 쪽에를 치거나. 저 벽돌을 다 우겨온다고, 형이? 여기서 밥 먹던데, 다? 어, 여기서 먹어야지. 천막 크기가 얼마란데? 천막이 어떻게 생긴 거야?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질문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질문 있어요. 네. 네. 주무세요. 아, 예. 주무세요. 요호! 가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뒤돈다고 다 들어가시나요? 아니, 가셔야지. 지금 몇 주인데. 주무셔야지. 지원이 형, 부산에서 태어났어? 부산에서 태어난 지원이는 5학년 때 서울로 이사오면서 여의도로 초등학교를 떠나갔어. 뭐야, 지원이 형. 부산에서 지원이는 꼬마 씨를 장난도 심하고 말도 안 들어 부모님 톡으로 어지간히 생겼라. 공부를 잘해야 하나, 오늘. 밖으로 놀러간다니던 지원. 너, 너 알몸 봐라. 너 저기 97년도 4월달쯤 갔다 쇼비시 탱크 뒤에서 그냥. 얘는 맨날 이런 걸 왜 찍는 거야? 맨날 벗고 있는 거. 아, 이거 최초인데? 아, 이거 최초인데? 금리로, 그런 거ace g줄게? 네, 짠. 그러면, 왜냐하면, 형 소개하게ál. 파워야? cartoons, equality metro metaph Wii業ae. suivre 너무 큰 인사드 Jaco. 허전한 걸附워줄께요? 서방ger이erapeut 정는 태iving 기사에서 15회에서 36,000 애가 들 Bj headache. 너 혼자 어떻게 필요하러 해? 두 장 있긴 진짜 두 장 있어 어우 씨 어우 씨 어우 씨 좋았어 좋았어 이거 불 내려갔는데 어디 하나 만들어야 돼 계속 불을 벌리고 있어 이게 가운데 꽂으려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야? 뭐야? 그걸 왜 알고 있어? 내가 지영이 형한테 선물하려고 선물하려고 뭐 하는 건데 그걸 형한테 어떻게 해? 아까부터 뭐 하놨는데 아까 놀러 온 바로 이리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어우 야 아 여사님 여사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쳤네 안녕하세요 대박 어? 천막 가져오셨네 저걸 캐 저걸 캐노피라고 그러는 거야 운동회 때 쓰는 거 1분 네? 1분도 안 걸리네요 와 씨 와 우리 한 2시간 걸렸지? 어? 안에서 소리 났어 어? 다쳤네? 대단하죠 큰형님 모시고 도피 생활하는 건달들 같아 큰형님 지금 일어나시고 응원하네요 오케이 응원해